합격 확신을 가지고 2018년도에는 반드시 합격을 이뤄냅시다. 오늘은 2017년 8월에 치러진 7급 교정학 기출문제를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방향에서 함정 패턴을 애견하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자고요. 기출문제 풀이하는 것은 해당 연도에 출제된 지식을 터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준비 방향을 어떻게 하면 가장 적은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합격 점수를 효율적으로 득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그런 방향에서 기출문제를 한번 분석해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내가 강의를 하고 교재를 편찬하면서 모토로 삼고 있는 것이 학문에는 왕도가 없지만 수험 준비에는 지름길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말 치열하게 열심히 준비하는 것이 기본 바탕이 되어야 되겠지만 시험 준비는 항상 요령껏 가장 효율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험을 분석을 해보면 9급 금년 시험에 비해서 7급 시험은 난이도가 매우 평이하게 출제됐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7급 시험 문제 출제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 우리 교정학 시험에서 형사정책편이 출제되는 비중은 25%에서 35%인데 이번 시험에 있어서도 형사정책 문제가 6문제, 순수교정학편이 14문제. 그래서 형사정책편은 평이하게 30%로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교정학 시험에 있어서는 법령이 차지하는 비중이 보통 65%에서 75%인데 이번 시험에서는 법령 문제가 13문제, 그래서 65%가 출제가 됐고 판례 문제가 1문제 해서 법령 판례 문제가 70%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기본적인 출제 패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었죠. 그리고 이번 교정학 7급 준비하는 학생들이 저한테 문의가 많이 왔었어요. 금년도는 영어가 제외되고 6과목이 치러지기 때문에 난이도가 매우 높아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난도를 고난도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의를 많이 해왔어서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금년 9급 시험 문제는 통상적인 출제 범주에서 일탈했기 때문에 이것은 많은 비판을 받고 있고 나도 인사혁신처 출제과 주무관하고 여러 번 통화하면서 금년 9급 문제는 대학 교정학 교제나 형사정책 교제에서도 벗어난 그러한 문제들이 세 문제 이상 출제가 됐고 그다음에 한 문제는 출제 오류가 있었다 하는 것을 지적을 했는데 그 주무관도 내 말에 공감을 하면서 원래 교정학 출제 범위가 대학 교정학 교제나 형사정책 범주 내에서 출제하라고 하는 건데 아마 출제 맡은 사람들이 그것에서 벗어난 문제가 출제됐고 자기들이 전공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감독을 못했기 때문에 다음 시험부터는 출제 범위를 준수해달라고 철저히 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 시험은 금년 9급에 비해서 반작용으로 오히려 난도가 상당히 평이하게 출제되고 출제 범위도 크게 벗어나지 않으리라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그래서 나는 최종적인 강의하면서도 철저히 그러한 경향을 예견하고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 시험 한편으로는 불안하기도 했지만 역시 내가 예견했던 대로 통상적인 범위에서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나하고 시험 준비를 같이 준비했던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번에는 95점 내지는 100점 만점 맞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교정학 준비를 하면서는 출제 비중을 잘 파악을 해서 순수 교정학에 중점을 두면서 형사정책은 약 25%에서 35%밖에 출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전형적으로 출제되는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준비를 해야지 시험에 출제 가능성이 심각한 범죄현상론이나 생물학적 원인론, 심리학적 원인론 이런 분야까지 이렇게 범위를 확대하게 되면 오히려 공부하는 그런 시간에 비해서 득점의 효율이 매우 떨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전형적으로 준비해야 할 그런 내용들을 확실히 익히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분량만 많이 공부한다고 해서 고득점하는 것이 아니니까 항상 출제 경향에 맞춰서 확실하게 전형적으로 출제되는 것을 이해를 한 뒤에 그리고 나서 여유가 있을 때 좀 더 지엽적이고 구석진 분야까지 들어가는 것은 괜찮아요. 그렇지만 지금 여러분들 교정학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구태여 그렇게 구석지고 지엽적인 것까지 준비해가지고 효율성을 떨어뜨릴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강의하면서 100점 만점을 목표로 하지 않고 95점을 목표로 하자. 그래서 구석지고 지엽적인 내용들 이런 것은 과감하게 배제시키고 교정학 준비하는 시간을 최소화시키고 그 전략된 시간을 다른 과목에 투자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하는 것이 내 신조예요. 그리고 시험 문제 푸는 데 있어서도 20문제 교정학은 10분 안에 답안 체크까지 끝내야 된다. 그래야만 남는 시간을 다른 시간에 10분 정도 투자해 줘야만이 제대로 합격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도 그런 훈련을 좀 많이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금년 시험 문제 먼저 형사정책 문제를 분석을 한 뒤에 그다음에 교정학편 모아가지고 정리하도록 할게요. 이번 7급 시험 문제에 있어서 가책형을 보게 되면 가책형 중에서 문제의 1번이 형사정책 문제예요. 1번 그다음에 2번 문제 그리고 2면으로 넘어가시면 그러면 11번 문제, 12번 문제, 18번 문제, 20번 문제 이렇게 해서 6문제가 형사정책 편에 수록된 내용이죠. 그러면 먼저 1번 문제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이번 시험에 있어서는 나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선택해가지고 기본서와 법령김으로 삼고 있는 그 책에서 어떻게 출제됐는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지금 확신을 가지고 여기에 전념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교재를 선택하면서 한편으로는 일반적으로 다른 수험사에 비해서 분량이 2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혹시나 빠지는 내용이 많지 않을까 해서 불안심리를 좀 가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그렇게 출제 범위에서 내용이 많이 빠져 있는지 아니면 전형적으로 출제할 때 그 범위를 다 커버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기회로 삼자고요. 1번 문제 하게 되면 형사정책 편이니까 일단 기본서 2권 쉽게 풀어쓴 형사정책 가지고 한번 보시죠. 1번 문제는 허쉬의 사회 유대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 문제가 출제가 됐죠. 그래서 내가 형사정책 편 하면서 형사정책 편 30% 중에서 전형적으로 한 문제가 출제되는 것이 미국 범죄 사회학 이론이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범죄 원인론 중에서 사회학적 원인론으로서 허쉬의 사회 유대이론 통제이론이 출제가 됐죠. 그래서 이 통제이론 우리 기본서 보시면 123페이지에 되어 있죠. 123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1번 통제론자들의 사고의 틀 해가지고 반가로 3번에 보시면 인간은 누구나 동물임으로 법을 위반할 수 있는 잠재적 범죄자이다. 따라서 범죄성을 억제하기 위한 통제가 필요하다. 홉스 등의 성악설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 1번 문제는 이 부분에서 출제가 됐죠. 그래서 1번 허쉬의 사회 유대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해가지고 1. 모든 사람을 잠재적 법 위반자로 가정한다. 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통제이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는 바로 성악설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거죠. 반면에 이제 머튼의 아노미론 같은 경우는 성선설에 바탕을 두고 있고 서덜랜드의 차별적 교제이론과 같은 학습이론은 백지설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했었어요. 그러면 1번에 있어서 2번 지문은 어디에서 출제가 됐냐면 기본서 50페이지 보시면 50페이지에는 근대 이후의 형사정책적인 성과 해가지고 고전주의 이론을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고전주의, 거기 개관 노마자 1번 보시면 범죄학 분야에서 처음으로 적절한 사고체계를 형성했기 때문에 고전학파라고 부른다. 고전학파는 18세기에 이루어진 범죄와 사법에 관한 특정한 주장들을 통틀어 범죄학의 고전학파라고 한다. 고전학파는 범죄에 대한 초자연적인 설명에 대항하여 범죄와 형벌을 설명함에 있어서 합리적, 자연주의적 접근 방법을 취했다. 그리고 인간은 이성을 지닌 존재에서 자유의지에 따라 행동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을 기초로 하고 있다. 했는데 1번에 2번 지문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도덕적 책임을 강조한다. 해가지고 2번은 고전주의 범죄학 이론이에요. 그 다음에 3번 범죄율은 이웃 공동체의 생태학적인 특징과 결부시킨다. 이것은 기본서 79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기본서 79페이지 보시면 미국 범죄사회학 이론의 기초가 되었던 사회해체 이론을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 사회해체 이론 보시면 사회해체 이론은 한 도시의 지역사회 환경으로서 사회조직의 해체와 범죄 발생 사이의 관계를 생태학적으로 밝히고자 하는 접근 방법이다. 즉 사회해체는 높은 범죄 및 일탈률을 낳는다는 주장이다. 이 관점은 범죄 발생을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문제로 본다. 여기에서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1번에 4번 지문 보면 범죄인은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으로 학습된다 해가지고 학습이론에 대해서 출제가 됐죠. 학습이론은 108페이지에 소개되어 있죠. 108페이지 보면 사회적 학습이론 해가지고 설명이 돼 있죠. 그래서 서덜랜드의 차별적 교제이론에서 출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일탈적 사회와 관련된 사회심리학적 아홉 명제라고 그랬죠. 그래서 범죄 학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것을 이제 따르드의 모방이론을 더욱더 발전시켜서 정립시킨 것이 서덜랜드의 차별적 교제이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서덜랜드의 차별적 교제이론 이것은 이 아홉 가지 명제를 바탕으로 해서 주로 출제가 되니까 이걸 대비해야 한다 했죠. 그래서 두 번째 명제가 바로 범죄 행위는 의사소통 과정에서 타인과 의의 상호작용에서 배워진다 하는 거였어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은 교정학 시험에서 형사정책편 하게 되면 제1차적으로 중요시할 것이 사회학적 원론 미국 범죄사학 이론이다 하는 것을 명심하고 계시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이것은 이제 형사정책편 대책론에서 출제가 됐죠. 자 2번 기소유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형사정책편에서 여러분들이 유예제도 하게 되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공부를 하고 있죠. 자 검사가 재량으로 행하는 기소유예 이것은 사법처분이 아니라 행정처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법관이 재량으로 선고하는 것이 선고유예와 집행유예가 있죠. 그리고 이제 정식 명칭은 유예제도가 아니지만은 가석방제도 같은 경우도 이제 잔형유예제도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의미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이런 기소유예제도와 같은 각종 유예제도 이것은 응보주의 일반애방주의 책임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애방주의 교화개선주의 교육형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책임주의와는 충돌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2번 문제 기소유예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피의자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수 있다. 이것은 이제 엄격하게 적법 절차 원칙을 준수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피의자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수 있고 불공정한 사법이 초래될 수 있다 하는 것이 문제점이죠. 2번 법원 및 교정시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기소유예제도 하게 되면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이나 교정시설의 업무는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3번 경미한 범죄를 포함하고 재범류의 위험성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형이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단기 자유형이 선고될 텐데 이 단기 자유형이 선고가 돼서 집행이 되게 되면 낙인의 부작용이라든가 악폐 감염 문제와 같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초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형주의나 교화 개선주의 입장에서는 단기 자유형은 폐지되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제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단기 자유형의 폐를 방지하는 제도로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벌금형 제도라든가 기소유예제도라든가 선고유예, 집행유예 이런 제도들이죠. 그래서 1, 2, 3번 지문은 정확히 맞는 내용이고 4번 지문 보시면 피의자의 형벌적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있네요. 그래서 이것이 정답이죠. 이것은 기본교재 175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왜 이게 틀렸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소유예제도 하게 되면 기본서 175페이지에 개념이 있는데 개념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기소유예란 공소를 제기하기에 충분한 범죄 혐의가 있고 소송 조건도 구비되어 있는 경우이지만 검사의 체량으로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다. 기소유예는 형법 51조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검사가 결정하는 행정처분이다. 앞으로 기소유예 이것은 사법처분이 아니라 행정처분이라고 하는 점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행정처분으로서 직접적으로 정답으로 출제될 수 있는 것이 이 기소유예하고 그리고 가석방, 보안처분과 관련해서는 뭐죠? 보안관찰처분 이것이 행정처분인 것을 가지고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기소 편의주를 채택하고 있다.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는 피해자는 불복할 수 있다. 그리고 검사는 기소유예를 제기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소유예 했다가 검사가 또다시 기소할 수도 있는 거죠. 그 사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재범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새로운 증거가 발생되면 기소당할 수도 있구나 해가지고 어떤 기소유예에 있어서도 범죄 행위를 한 사람을 억제시키는 그런 기능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형벌적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점은 그 점에서도 어긋난 지문이죠. 그리고 기본서 176페이지 기소유예 제도의 형사정책적인 의의에서 양가로 1번 장점하게 되면 방가로 1번의 단기 자유형의 폐해를 예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방가로 3번 보시면 이 제도 하에서는 공소 제기에 대한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수 있으므로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높일 수 있으며 공소 제기 자체에 의한 일반 예방 효과와 특별 예방 효과를 증진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피의자에 대한 형벌적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장점에도 어긋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2번의 4번 지문이 틀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소유예 제도와 선거유예 집행유예 제도 가석방은 앞으로도 형사정책편에서 자주 출제될 그런 주제예요. 그래서 앞으로 준비하는데도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각별히 확실하게 이해를 해나가도록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교정학 문제고 뒷면으로 넘어가세요. 이쪽으로 가시면 11번 문제가 보호관찰 등행을 한 법률에서 출제가 됐죠. 내가 강의하면서도 형사정책편에서 전형적으로 출제되는 것은 미국 범죄사약이론 그 다음에 소년사법정책론 그리고 형벌론에서 보통 한 문제 아니면 보안처분 논에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번 시험에 있어서는 보안처분 논에서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출제가 됐죠. 그 다음에 소년사법정책론에서 12번 문제가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18번 문제가 비범죄화에 대해서 출제가 됐어요. 이것은 형사정책편에서 자주 출제되는 주제는 아니지만 놓쳐서는 안 될 내용이죠. 그 다음에 자주 출제가 되는 특수한 보안처분으로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죠. 이것은 최근에 최소한 2년에 한 문제 정도로 자주 출제가 됐고 있다고 해서 보다 더 세부적인 조문까지 정리를 해오고 있죠. 그 다음에 이번 시험에서는 출제가 되지 않았지만 다음 시험에서 출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하고 피해자 보호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형사정책편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지만 범죄원인론에 있어서는 상물학적 원인론이나 심리학적 원인론 이것은 출제 가능성이 매우 시박하다. 출제된다고 하더라도 한 문제 중에서 지문 하나 정도로 논불호조의 이론이라든가 정신분석학적 이론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풀이 과정에서 몇 문제만 다룬다고 하면 충분히 커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미국 범죄사약 이론 이것은 1990년대 말에서 2010년대까지 등장한 새로운 이론까지 출제가 될 수가 있고 매 시험마다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철저히 대비를 하라고 했죠. 그 다음에 소년법과 보호소년 등 처우에 관한 법률 즉 소년사법정책론에서도 매년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실하게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번 시험에서는 11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출제가 됐죠. 11번 보시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이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도주방지, 항거 억제,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유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보호장구는 이것도 내가 강의하면서 매우 강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교정장비, 우리 형의 집행비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령과 관련해서는 교정장비 하게 되면 시행규칙이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뭐였죠? 첫째 전자장비, 두 번째 보호장비, 세 번째 보안장비, 네 번째 무기였죠. 그래서 보호장비하고 보안장비를 헷갈리게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소년원에서 사용하는 보호장비나 보호관찰소에서 사용하는 보호장구까지 대비시키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다 하면서 강조를 했었죠. 그래서 이것은 법령집을 한번 보시죠. 법령집이 지금 앞부분 교정학표는 1권으로 되어 있고 형상정책 관련 법률은 2권으로 해가지고 별도로 지금 페이지가 시작이 되고 있죠. 그래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2권 113페이지예요. 113페이지 보시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 2, 보호장구의 사용에서 거기 네 가지 보호장비를 규정하고 있죠. 수갑과 포승 이것은 형의 집행비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보호장비로도 규정돼 있죠. 그 다음에 전자충격기 이것은 형의 집행비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는 보호안장비예요. 그 다음에 4호 가스총도 역시 보호안장비로 규정돼 있죠. 그래서 보호관찰소에서 사용하는 보호장구 이것은 형집행법상의 보호장비 두 가지 즉 수갑과 포승과 보안장비 두 가지 즉 전자충격기 가스총을 규정을 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전자충격기죠. 이 부분은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내가 다른 교정장비들하고 대비시키는 문제를 강조를 했었죠. 그래서 치료감호적이 소년원에서 사용하는 보호장비하고 그 다음에 보호관찰소에서 사용하는 보호안장구 이것은 반드시 대비시키도록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128페이지 법령지에 관련 문제 보면 거기 대비가 되어 있죠. 관련 문제 47번 문제네요.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이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보호장구로는 수갑, 포승, 머리보호장비, 치료탄 등이 있다 해가지고 X 해가지고 출제됐고 거기 해설보게 되면 수용자 처우법 98조에서 보호장비는 수갑, 머리보호장비, 발목보호장비, 보호대, 보호의자, 보호침대, 보호복, 포승 네 가지죠. 보호장비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다른 보호장비와 함께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출제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온니 의자 침대 이렇게 기억을 했었죠. 의자 보호의자와 보호 침대는 다른 보호장비와 함께 사용할 수 없다 하는 것. 또 함께 사용할 수 없다 하면 여러분들은 같이 연관시켜서 떠오르는 게 있죠. 형집행법상 징벌 중에서 함께 부과할 수 없는 것은 경작근로금은 함께할 수 없다 이렇게 기억을 했었죠. 경, 경고, 작업장여금의 삭감, 공동근로, 경작근로, 근로봉사죠. 그다음에 금, 금치는 함께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경작근로금은 함께 사용할 수 없다. 온니 의자 침대 이렇게 기억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보안장비 하게 되면 교도봉, 가스분사기, 가스총, 치루탄이죠. 그렇지만 보호관찰서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교도봉과 가스분사기는 인정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거기 보호관찰법 45조 2에서 보호장구하게 되면 수가포승 전자충격기 가스총이다 하는 것. 그래서 가스분사기와 치루탄 이것은 형집행법상의 보안장비일 뿐이지 보호장구에는 속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대비시켜서 알아두시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또 다음 시험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보호소년법 14조 2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장비죠. 그래서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보호장비에는 수가포승 가스총 전자충격기 머리 보호장비 다섯 가지가 있다 하는 것.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것은 다음 시험에 대비하기 위한 거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미 출제된 지식보다도 앞으로 예상되는 내용 이것을 잘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셔야 되겠어요. 12번 문제 전형적으로 소년법에서 제1차적으로 출제하게 되면 보호처분과 관련된 소년법 32조 나 33조 34조가 1차적으로 출제가 되고 그리고 또 같은 비중으로 중요시 되는 것이 소년법상 형사처분의 특칙이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 시험에서는 보호처분에서 출제가 됐네요. 12번 중학생 가분 15살이네요. 소년법에서는 주로 사례형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했었죠. 12번 중학생 15세 가분 동네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적발되어 관할 소년부의 심리를 받고 있다. 이것은 소년부에서 심리를 받으니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죠. 보호처분 절차가 진행되는 소년이에요. 그리고 나이가 15세이니까 형사책임 능력자이기는 하죠. 그렇지만 형벌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호처분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소년법상 갑에 대한 심리 결과 소년부 판사가 결정으로서 할 수 있는 보호처분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소년사법 절차에 있어서는 법원 하게 되면 소년부 법원하고 일반 형사법원하고 반드시 구분해야 되겠고 법관은 소년부 판사와 형사법원의 판사로 구분해야 되겠죠. 그리고 보호사건 절차에 있어서 특칙하고 형사처분 절차에서 특칙을 확연하게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보호처분만의 특칙은 뭐예요. 첫째 적법 절차 원칙이 완화되고 두 번째 공개재판주의가 적용되지 않고 세 번째 적법 절차 원칙이 대폭 이완되고 공개재판주의가 적용되지 않고 그리고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지 않죠. 그리고 당사자주의가 아니라 철저하게 직권주의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사항 이것은 보호사건 절차의 특칙이지 형사처분 절차의 특칙이 아니다. 그러니까 소년에 대해서도 소년부에서 보호처분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형사법원에서 형사처분 절차가 진행된다면 적법 절차 원칙이 철저하게 준수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완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공개재판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비공개주의 미랭주의가 적용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형사처분 절차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해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철저히 직권주의가 아니라 당사자주의적인 요소가 강한 형사사법 절차가 진행된다는 것. 그래서 소년법과 관련해서는 확실하게 보호사건 절차인지 형사사건 절차인지를 잘 구분하면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조문을 보더라도 계속 헷갈릴 수밖에 없고 하니까 그 점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 15세 소년에게 과할 수 있는 보호처분의 내용이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 50시간의 수강명령 2번 25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3번 1년의 단기 보관찰 4번 1개월의 소년원 송치이죠. 그래서 보호처분의 제한 시간과 관련해서 출제된 문제예요. 보호처분과 관련해서는 병합할 수 있느냐 연장할 수 있느냐 시간 제한이 얼마냐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사회봉사 명령 여러분들이 가장 기초적으로 공부했던 거죠. 사회봉사 명령 집행유예시 부과되는 사회봉사 명령은 500시간 이내이고 그 다음에 수강명령은 200시간 이내이고 소년법상 보호처분으로서 부과되는 사회봉사 명령은 200시간 이내이고 수강명령은 100시간 이내이다. 이렇게 대비시켜서 정리를 했었죠. 그래서 이것도 법령집 2권이죠. 68페이지 소년법 33조 2권 68페이지예요. 그래서 68페이지 33조 제4항 보시면은 30조 1항 2호의 수강명령은 100시간을 32조 1항 제3호의 사회봉사 명령은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호관찰관이 그 명령을 집행할 때에는 사건 본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이 문제가 출제가 됐죠. 그리고 이제 이 관련 문제로서도 거기 71페이지 9번 문제 보시면은 소년법상의 사회봉사 명령은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형법상의 사회봉사 명령은 50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맞는 내용이 여기까지 그 다음에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사회봉사 명령은 3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랬는데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사회봉사 명령은 200시간 이내에요. 그래서 그 관련 문제로도 선정을 해가지고 다뤘던 내용이죠. 그 다음에 18번 문제가 형상책 관련 내용이죠. 자 그러면은 18번 비범죄하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 비범죄하에 대해서도 지금 분량이 다른 수험교제에 비해서 절반 정도밖에 안되지만 비범죄하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고 확실하게 정리되어 있는 것이 이 책인 것 같아요. 다른 교제에서는 비범죄하가 제대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있지 않다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비범죄하 기본서 2권 페이지 18페이지에 있죠. 자 18페이지 거기 보시면은 범죄와 범죄 개념을 변화해서 양가로 1번 비범죄하 내지 탈범죄하 1. 개념 비범죄하란 기존의 범죄를 범죄 아닌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즉 가벌적인 행위양태의 숫자를 감소시킬 목적으로 일정한 행위양태의 불법 내용을 법정책적으로 달리 평가하여 당의 행위양태를 더 이상 제재하지 않거나 가로치고 반가치 판단의 지양 가로닫고 혹은 더 가볍게 제재하는 가로열고 반가치 판단의 경감 가로닫고 절차를 말한다. 그러니까 비범죄라는 것은 더 이상 제재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제재하던 것을 더 가볍게 하는 절차를 말한다 해가지고 정리를 했죠. 자 그리고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범죄와의 과잉 경향에 대하여 국가의 형벌권의 억제를 요구하는 비범죄하 주장은 형법 혹은 형사정책의 겸 억주의라고도 불리우고 있으며 현재 형사사법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어 있다.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어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금년에 이 비범죄하가 출제가 됐네요. 비범죄하는 가장 급진적인 불개입주의의 산물이다. 그래서 이론적인 근거 동그라미 1번 보시면 형사소추기관의 가중한 업무 경감을 위해서 비범죄하가 필요하다. 2번 인간화 자유화 합류화 등의 형법의 지도원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비범죄하가 필요하다. 3번 일반해방 효과의 제고에서 적극적 일반해방의 한목적성으로부터 도출된다. 그리고 4번 정치 종교형법의 규율 영역 축소. 그래서 주로 정치 종교 분야의 범죄 이것은 사회의 자원화와 가치의 다양화에 따른 형법의 탈윤리화에 따라서 주로 비범죄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법의 탈윤리화가 강조되는 그런 행위 유형 이것은 정치 종교 형법의 행위들이다 하는 거죠. 5번 낙인 부작용 최소화 추구 6번 자의적인 법 집행기관의 탈악 방지 7번 형법의 보충성 원칙 실현 이번 시험에서 정답은 형법의 보충성 원칙 실현이 출제가 됐죠. 그래서 18번 문제 이걸 기초로 해서 한번 보시죠. 그 문제 비범자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번 검사의 기소위의 처분은 비범죄와 관계없다. 거기에 데이터시 비범죄하게 되면 유럽 평유의의 보고서에 대한 분류하게 되면 비범죄는 크게 법률상의 비범죄와 사실상의 비범죄가로 분류한다. 그러니까 크게 분류하게 되면 법률상의 비범죄하고 사실상 또는 단속상의 비범죄가로 분류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입법상의 비범죄하게 되면 어때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간통죄나 혼인빈죄 간음죄 이것은 유연결정이 난 뒤에 그 조항을 폐지시켰죠. 그러니까 이제 입법상의 비범죄가로 이루어진 거예요. 유연결정이 여기에서 비범죄가 됐다는 것은 바로 유연결정이 됐다는 것은 법률상의 비범죄 중에서 사법상의 비범죄예요. 법원에서 한 거니까 입법상의 비범죄는 국회에서 하는 거고 그래서 법률상의 비범죄는 크게 이렇게 입법상의 비범죄와 사법상의 비범죄가로 나눌 수 있고 그다음에 단속상 또는 사실상 비범죄이라고 하는 것이 경찰에서 낙태죄를 단속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는 비범죄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경찰, 검찰에서 수사, 기소하지 않음으로써 비범죄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단속상 비범죄 또는 현실적인 비범죄라고 한다 하는 것 현실적인 비범죄라고도 하고 사실상 비범죄라고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용어로 불려지고는 있지만 비범죄는 그런 여러 가지 유형이 있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나우케가 불려한 비범죄의 유형은 선언적인 비범죄와 의견상의 비범죄 그리고 현실적인 비범죄가 있다 해가지고 기본서 18페이지에 정리가 돼 있죠. 그러면 이번 시험 문제를 보시면 18번의 1번 지문 보시면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은 비범죄와 관계 없다. 검사의 불리수 처분이나 기소유예 처분, 경찰의 불단속, 단속하지 않는 것 이것은 단속상의 비범죄에 해당한다. 사실상 내지는 현실적인 비범죄에 해당한다가 정확한 내용이죠. 2번 형법의 탈도덕과 관점에서 비범죄 대상으로 뇌물죄가 있다. 탈윤리와 차원에서 비범죄가 강조되는 것은 종교 분야의 범죄 행위들 사상 분야의 그런 범죄 행위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뇌물죄는 오히려 화이트 칼라 범죄의 일 유형으로서 처벌에 강화가 요청되는 그런 행위 유형이에요. 그렇지 비범죄가 주장될 수 없는 거죠. 3번 비범죄는 형사처벌의 완화가 아니라 폐지를 목표로 한다. 여기서 개념 가지고 세부적으로 출제를 했죠. 이런 함정 문제가 최근에는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 9급 교정학 개론 시험에서는 엘마이라제에 있어서 엘마이라제는 초범죄를 대상으로 했는데 누범죄를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출제를 했었고 이것도 개념에 있어서 아주 지역적이고 정확한 지식을 묻는 그런 문제였죠. 그 다음에 수강명령하고 사회봉사명령을 헷갈리도록 하는 질문이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앞으로 시험에 있어서는 이렇게 개념 전의 이런 것을 보다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비범죄하게 되면 형사처벌의 완화가 아니라 폐지를 목표로 한다. 이게 틀렸죠. 형사처벌의 아까 완화도 역시 비범죄와 개념이 포함이 됐었고 그 다음에 형사처벌의 완전 폐지도 비범죄와에 해당이 됐었죠. 그래서 비범죄란 당의 행위양태를 더 이상 제재하지 않거나 혹은 더 가볍게 제재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걸 정답으로 출제를 했어요. 그 다음에 18번에 4번 지문 보시면 비범죄안의 형법의 보충성 요청을 강화시켜주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정확히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18번에 4번이 정답이고 그 다음에 20번 이것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사장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죠. 이것은 법령지 2권 152페이지 보시면 2편 152페이지 전자장치 부착법 제5조 이랑 보시면 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되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권자는 형벌과 마찬가지로 검사이고 그 다음에 결정권자라는 법원이죠. 그래서 성폭력 범죄자를 대상으로 해서 전자발찌 착용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 첫째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때 이 10년 이내를 기본으로 해서 11년이라든가 15년 이렇게 해가지고 틀린 지문으로 잘 출제를 해요. 그러니까 10년 정확히 기억이 하죠. 10년 이내에 또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때 작년 7급 시험에서는 15년 이내로 해가지고 출제가 됐었죠. 그러니까 지금 5조는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7급 시험에서 출제가 됐어요. 제2호 성폭력 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때 3호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숲벽이 인정되는 때 4호 19세 미만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때 그러니까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때는 2회 이상 범하지 않더라도 단 한 번 범하더라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죠. 그다음에 5호도 마찬가지예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때도 단 한 번으로도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 시험 정답은 5호를 응용해가지고 정답으로 삼았죠. 그래서 20번 문제 보시면 1번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때 이렇게 함정을 유도했어요. 그러니까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때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바꿔서 출제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14문제 이것은 좀 빠른 속도로 교정학 관련 내용들이니까 분석해 나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3번 문제 교도작업 중에서 도급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것은 이제 지금은 형사정책편 끝났으니까 기본서 1권 교정학편 가지고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시면 되겠어요. 1번은 법령 문제가 아니니까 기본서 141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죠. 도급작업에 개념 정의를 묻는 문제예요. 교도작업 아주 중요한 주제라고 강조를 했었죠. 그래서 도급작업 141페이지 한번 거기 펴시고요. 문제 1번 교도소 운영에 필요한 취사 간호 청소 등 대가 없이 행하는 작업 이것은 뭐죠? 관용작업 또는 자영작업이라고도 하고 현행 시행규칙에 있어서는 운영지원작업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시행규칙 76조의 개별 처우급 중에 하나로서 규정되어 있는 것이 관용작업인데 이것은 이 규칙에서는 운영지원작업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그래서 기본교제에도 4번 양가로 3번 보시면 관용작업 내지 자영작업은 행영시설의 유지관리와 수용자의 수용 등 교도소 자체의 기능을 유지하기 하여 필요한 작업이다. 예를 들면 세탁, 취사, 청소, 이발, 격리, 간병, 건물 보수 등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양가로 4번에 보면 특정 업무의 경험 또는 적성이 있거나 수용생활 태도가 양호하여 운영지원작업에 적합한 자가 그 대상이 된다. 해서 개별 처우급의 하나로 분류하고 있다는 내용까지 설명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3번 문제에 있어서 정답. 이것이 2번이죠. 일정한 공사의 완성을 약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약정 금액을 지급받는 작업이다. 139페이지에 보면 도급작업. 양가로 4번 해가지고 정리가 돼 있죠. 도급작업이란 교도소와 제3자 간의 공사 도급계약에 따라서 부과하는 작업을 말한다. 교도소는 노동력의 제공은 물론이고 작업용 재료, 비용, 공사 감독 등을 일관하여 도급계약에 의거 책임지고 기일 내에 충고하는 작업이다. 그리고 3번 이것은 위탁작업이죠. 그리고 4번 이것은 직영 내지 관사 방식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기본서 137페이지부터 141페이지에서 출제가 됐죠. 그 다음에 4번 문제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령상 교정시설에 둔다고 규정한 위원회가 아닌 것은 교정시설 하게 되면 형집행 관련 법령에서 개념 정의하고 있듯이 교정시설이란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를 말한다죠. 그렇기 때문에 소년원이나 치료감호소, 보호관찰소와 같은 그러한 보호시설하고는 구분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도 기본서 67페이지에서 69페이지 보시면 거기 나와 있죠. 67페이지 보시면 교정시설에서 법무부 장관의 소관사물을 분장하기 위하여 지방교정청 소속하에 교도소 및 구치소를 둔다. 그리고 68페이지 보면 교정시설의 각종 위원회 1번, 분류처우위원회 2번, 지방급식관리위원회 3번, 규호심사위원회 4번, 징벌리위원회 5번, 교정자문위원회 6번 교도관회의 7번 분류처우회의에서 정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노마자 4번 보시면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치료감호소에 대해서 거기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문제 4번에 있어서는 가장 기초적인 문제죠.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이것이 교정시설에 설치되는 위원회가 아니고 이것은 법무부 중앙에 설치되는 위원회라고 그랬죠. 그리고 치료감호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 특이한 사항으로서 기억해야 할 것은 중앙에 설치된 위원회니까 당연히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차관이 위원장이고 그 다음에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외부인사도 참여하는 위원회죠. 그리고 외부인사도 참여하는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2년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이걸 확인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치료감호심의위원회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특이 사항이 뭐예요. 찬반이 같을 때는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특이 사항이었죠. 그래서 각종 위원회와 관련해서는 규심사위원회 하게 되면 법률에 근거를 둔 위원회가 아니라 시행규칙에 근거를 둔 위원회다. 그리고 구성인원은 6인 이상 8인 이하이다. 6인 이상 8인 이하로 되어 있는 것은 전혀 없다고 그랬죠. 오로지 규심사위원회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외부인사는 2인 이상이지 2인 2명으로 구성한다고 아니었어요. 2인 이상. 그 다음에 징벌위원회 하게 되면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장이지만 징벌위원회만큼은 소장 바로 다음 순위자고 또 5명 이상 7인 이하로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외부인사는 2인 이상이 아니라 3인 이상이었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년 시험에 출제될 내용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외부인사가 1인 이상 참석하지 않으면 유효하게 징벌위원회를 열 수 없다. 그래서 외부인사의 최소 참석 정족수를 1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분류처우위원회에 있어서는 외부인사가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다른 모든 위원회들은 개의정족수가 재적위원회 과반수 이상 출석이죠. 그런데 분류처우위원회만큼은 3분의 2 이상 출석이다. 이게 특이점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위원회는 어때요. 이번에도 출제가 됐지만 의결정족수는 공통적이라고 그랬죠. 출석인원이지 재적위원회의 위원이 아니다. 그러니까 재적위원회 과반수 찬성이 아니라 출석위원회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하는 거였죠. 그래서 그것은 애외 없이 모두가 다 출석위원회 과반수 찬성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5번 문제 이것은 대부분의 수험서나 대학 교재로서 교정하기에는 소개되지 않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번 내가 서울고시가에서 출간했던 맥교정학에 있던 내용 이것을 최근에 사인의 최고가 중시되는 경향을 반영해서 이번 교재에 수록을 했는데 또 이것이 그대로 출제가 됐네요. 그러니까 분량이 약 두 배 정도 많은 다른 수험서에는 대부분 이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분량 많은 내용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도 이 문제는 대부분이 틀렸다고 하죠. 그런데 이 책 가지고 공부하신 분들은 이것은 손쉽게 풀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기본서 175페이지 한번 보시죠. 175페이지 보시면 6. 보호관찰의 모형 스미클라의 분류 그래서 보호관찰관의 기능과 자원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보호관찰을 모형하고 있다. 양가로 1번 전통적 모형 2번 프로그램 모형 3번 옹호 모형 4번 중계 모형 그런데 이번 출제된 것은 이 중에서 옹호 모형이죠. 문제 보시면 보호관찰관은 외부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다양하고 전문적인 사회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기관에 위탁하는 것을 주요 일과로 삼고 있다. 이게 여기에 해당하는 보호관찰 모형이 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3번 옹호 모형이 정답인데 교재도 똑같이 기술되어 있죠. 3번 옹호 모형 교재 보시죠. 보호관찰관은 제널리스트로서 그러니까 제널리스트 이것은 스페셜리스트 전문가에 대비되는 용어예요. 다방면에 걸쳐서 많이 아는 사람인 제널리스트로서 원호와 개선에 중점을 두고 외부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다양하고 전문적인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무작위로 배정된 대상자들을 사회기관에 위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는 유형이다. 이렇게 했죠. 그리고 5번 결론에서는 오늘날 보호관찰의 주요 임무는 보호관찰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것을 파악하고 그의 적합한 서비스를 알선 중재해주고 서비스의 전달, 제공, 여부를 지도, 감독하는 것이므로 중계모형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내용이죠. 그래서 금년 9급 시험 문제에서는 거기 174페이지에 올린의 보호관찰관 유형이 출제가 됐고 금년 7급 시험에서는 그 다음 보호관찰 모형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정학 시험에서는 사회 내처우와 관련된 문제가 해마다 두 문제 이상은 출제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6번 문제 이것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령상 소장이 완화경비 처우급 수용자에게 할 수 있는 처우 내용이 아닌 것은 이것도 내가 매우 강조했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분류심사와 관련해 가지고 해마다 두 문제 내지 세 문제가 정답 지문으로 출제가 된다. 그러니까 분류심사와 관련된 시행규칙 조문들까지 확실하게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기초적으로 준비했던 것이 중일간 경비는 완화개방이다 해가지고 바로 경비 등급에 따라서 교정시설 네 가지 구분하는 것 중경비시설, 일반경비시설, 중일간 경비는 완화경비시설 그 다음에 개방시설이죠. 그 다음에 처우 등급은 기경계다. 그래서 처우 등급은 크게 세 가지죠. 기, 기본수용급, 경, 경비처우급, 개별처우급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차등을 두는 기준이 되는 것은 여기에서 기본수용급이나 개별처우급이 아니라 경비처우급이다. 그래서 경비처우급, 중일간 경비는 완화개방이다. 그래서 개방처우급이 맨 높은 수준의 처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개방시설 완화경비처우급, 일반경비처우급, 중경비처우급 중경비처우급은 기본적인 처우만 인정되는 것이지 그 어떠한 혜택도 부여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정답을 가리는 문제가 두세 문제는 해마다 출제된다 했는데 금년에도 역시 그 정도 비중으로 출제가 됐죠. 6번 문제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1번 완화경비처우급 수용자에게 할 수 있는 처우 내용 하게 되면 바로 1번 자치생활을 허가하는 경우 자치생활은 개방처우급과 완화경비처우급에게만 할 수 있죠. 일반경비처우급과 중경비처우급에게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자치생활을 허가하는 경우에 월 1회 이상 토론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이 토론회는 월 1회 이상이고 이것하고 또 헷갈리도록 함정 유도할 수 있는 것이 경기오락회라고 그랬죠. 그래서 경기오락회는 1회 이상이 아니라 2회 이내에 상한으로 제안을 두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경기오락회는 상한 제안을 두고 있고 토론회는 하한 제안 1회 이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헷갈리지 않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2번에 있어서 의류를 지급하는 경우 색상 디자인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법령직급 135페이지 84조 이항 보시면 이것은 아주 강조했던 내용이죠. 자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죠. 135페이지 1권 135페이지에요. 135페이지에 있어서 84조 이항을 보시면 84조는 물품지급이죠. 이왕 의류를 지급하는 경우 수형자가 개방처급급인 경우에는 색상 디자인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색상 디자인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최상급인 개방처급급에게만 해당되는 거지 완화경비처급급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자 이걸 정답으로 했고 자 그 다음에 또 개방처급급에게만 허용되는 것은 뭐였죠. 접견 횟수 1일 1회에 미결수용자와 똑같이 1일 1회로 하고 있는 것은 개방처급급이죠. 완화경비처급급은 1일 6회 아 월 6회죠. 그 다음에 일반경비처급급은 월 5회 중경비처급급은 당연히 기본적인 처우만 허용이 되니까 월 4회죠. 그래서 접견 횟수 4, 5, 6, 1, 1회다. 이렇게 기억을 했었어요. 이것이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그 3번 작업, 교육 등의 성적이 우수하고 관련 기술이 있는 경우에 교도관의 작업지도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이것도 역시 개방 완화급에게만 적용이 되죠. 4번 직업능력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교정시설, 외부의 기업체 등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 최근에 전형적인 교도작업보다도 외부 통근작업과 직업훈련의 출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서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교정시설 외부의 기업체 등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 해가지고 법령집 1권 150페이지 법 69조 2항에서 출제가 됐죠. 법률 69조 2항이에요. 그 다음에 7번 교도작업 운영법상 교도작업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교도작업으로 생산된 제품은 민간기업 등에 직접 판매하거나 위탁하여 판매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교도작업 운영법상 교도작업의 종류는 네 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직영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직영방식은 민간기업을 도산시키거나 압박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교도작업 관용주의 원칙을 연계해서 시행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교도작업 운영법에서도 교도작업 관용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지만 민간 판매도 허용하고 있다. 하는 것을 강조를 했었는데 이 문제죠. 그래서 1번 교도작업으로 생산된 제품은 민간기업 등에 직접 판매하거나 위탁하여 판매할 수 있다. 맞는 내용이죠. 법령집 159페이지 제7조죠. 법무부장 2번 법무부장과는 교도작업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종류와 수량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공고하여 한다. 이것은 157페이지 4조죠. 그래서 이것은 출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 문제로도 이걸 테스트를 했었어요. 그래서 3개월 전까지가 아니라 1개월 전까지 공고해야 된다. 하는 것. 그다음에 3번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국가 필요로 하는 물품이 교도작업 운영법 4조에 따라서 공고된 것인 경우에는 공고된 제품 중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교도작업 관용주의 원칙을 규정한 거죠. 4번 법무부장과는 형어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68조에 따라서 수용자가 외부기업체 등에 통근 작업하거나 교정시설 안에 설치된 외부기업체의 작업장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을 참여하게 하여 교도작업을 운영할 수 있다. 동법 제6조에 규정된 내용이죠. 그다음 8번 문제 보시면 수용자 처우법 관련 법령상 수용자의 위생과 의뢰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것도 법령지 80페이지죠. 80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기억은 소장은 저수조 등 급수시설을 1년에 1회 이상 청소 소독해야 된다 했는데 거기 법령지 80페이지 시행령 47조 제2항 보시면 소장은 저수조 등 급수시설을 6개월에 1회 이상 청소 소독해야 된다. 그러니까 1년이 아니라 6개월이죠. 그리고 거기에 함정문제로 그렇게 1년 X 해놨듯이 이렇게 출제된다고 그랬는데 그대로 출제가 됐네요. 1년에 1회 이상이 아니라 6개월에 1회 이상이다 하는 거. 그다음에 ㄹ이 또 틀렸죠. 소장은 19세 미만의 수용자와 개호상 독거 수용자에 대해서는 6개월에 1회 이상 건강검진해야 된다는 특례였죠. 그런데 1년에 1회 이상 했으니까 틀렸죠. 이것도 법령지 81페이지 시행령 제51조 건강검진 횟수. 원칙적으로 일반 수용자는 1년에 1회 이상 건강검진해야 한다. 다만 19세 미만의 수용자와 개호상 독거 수용자에 대해서는 6개월에 1회 이상 해야 한다. 그리고 그 밑에 관련 법령에서 시행규칙 147조 2항 소장은 노인 수용자에 대해서 6개월에 1회 이상 건강검진해야 된다. 이것은 10번 이상 여러분들이 강조했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건강검진에 특례가 적용되는 것은 3가지 수용자다. 첫째 19세 미만 수용자. 두 번째 처우상 독거 수용자가 아니라 개호상 독거 수용자. 그리고 장애인 수용자는 해당되지 않고 노인 수용자다. 이렇게 강조를 했었어요. 그래서 역시 그렇게 준비했던 여러분들은 간단하게 정답 가렸죠. 그 다음에 9번 이것은 판례에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됐죠. 그래서 1번 보시면 교도소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행해지는 기율과 징계로 인한 기본권 제한도 다른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된다. 이것도 법령지 205페이지 한번 보시죠. 거기 인용했던 판례예요. 205페이지 아라비아 숫자 4번 판례 보시면 거기 양가로 1번 보시면 수용자는 형벌의 집행을 위하여 격리된 구금시설에서 강제적인 공동생활을 하게 되므로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활동의 자유 등 기본권이 제한되기 마련이나 제한되는 기본권은 형의 집행과 도망의 방지라는 구금의 목적과 관련된 기본권에 한정돼야 하고 특히 수용시설 내의 질서 및 안전 유지를 위하여 행해지는 기본권 제한은 다른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그래서 보충성 원칙 내지는 비례 원칙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그 판례에 맞는 내용이고 2번도 역시 법령지 16페이지에서 17페이지에서 인용하고 있죠. 2번 교도관의 시선에 의한 감시만으로는 자살 자해 등의 교정사고 발생을 막는데 시간적 공간적 공백이 있으므로 이를 매우기하여 cctv를 설치하여 수용자를 상시적으로 관찰하는 것은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분들이 직접 육안으로 개호하는 것이나 cctv를 설치해서 개호하는 것이나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cctv 설치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도 시행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헌재의 입장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3번 판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내용이지만 인용이 됐어요. 수용자의 영치품에 대한 사용신청 불허처분 후 수용자가 다른 교도소로 이송되었더라도 권리와 이익의 침해 등이 해소되지 않고 형기가 만료되기까지는 아직 상당한 기간이 남아있을 뿐 아니라 재이송 가능성이 소멸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영치품 사용신청 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맞는 내용이죠.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판례예요. 4번 이것은 지금 작년 12월에 헌법재판소 결정례로 나왔던 거죠. 이것 그래가지고 내가 7급 마지막 최종정리 할 때 이거 금년 출제될 가능성보다는 내년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하면서 소개를 했었는데 당겨서 금년에 출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2016년 12월에 헌법재판소는 일정규모 이하 면적의 구치소 거실에 수용한 것은 그러니까 일정규모 이하 면적의 구치소 거실에 수용한 것은 국가형벌권 한계를 넘는 것이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위헌이다. 이런 결정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약 1.7제곱미터에서 계속해서 칼잠을 다도록 할 정도였다면 이것은 바로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는 것이고 그리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위헌이다. 이런 결정을 내렸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그제죠. 2017년 8월 30일 날 또 어떤 법원의 판례가 나왔냐면 이것은 부산고등법원의 판례인데 부산고등법원에서는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에서 이렇게 좁은 시설에서 수용됐던 사람이 손해배상 신청을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150만 원과 300만 원을 국가에서 배상하라 하는 판례를 내놨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는 그런 판례예요. 이것은 28페이지 법령집 제6조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28페이지 법률 제6조 한번 보십시오. 교정시설의 규모 및 설비 이것은 앞으로도 출제될 내용이라고 했어요. 신설하는 교정시설의 수용인원은 500명 이내에 규모가 되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교정시설의 수용인원이 500명 이내로 돼야 된다가 아니라고 그랬죠. 앞으로 신설하는 교정시설에 대해서만 500명 이내로 규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것과 연계시켜야 할 것이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도 신설하는 경우에는 150명 이내가 되도록 해야 된다. 이 조항이에요. 그래서 보호소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조문 내용하고 연계시켜서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은 새로 신설하는 경우는 150명 이내로 교정시설은 500명 이내로 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도록 하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지나치게 이렇게 좁은 거실에서 수용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다. 이런 결정을 내놨고 이 이후에 부산고등법원에서 부산교도소에서 323일인가 수용됐고 부산구치소에서 186일 동안 이렇게 좁은 거실에서 칼잠 자도록 하면서 이렇게 수용된 것에 대해서 1심에서는 기각결정했는데 2심에서는 부분적으로 수용자들이 제기한 것에 대해서 인용결정을 해 줬죠. 그래서 150만 원과 300만 원 지급하라 했었죠. 그래서 이 고등법원 재판문소에서 했던 판례 요지가 뭐냐면 교정시설 신축에 드는 예산이나 교정시설 신축터를 선정하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과밀 수용에 따른 기본권 침해가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러면서 국가는 과밀 수용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장기 대책을 세우는 한편 임시 조치로 교정시설 내에 다른 공간을 수용 거실로 리모델링해서 수용자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고 이렇게 덧붙였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법무부에서 계속해서 구치소 증서를 할 계획을 추진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TF팀을 구성해서 교정시설을 확대하려고 노력을 많이 쏟고 있죠. 지금 현재 이렇게 우리나라 교정시설이 일반적으로 정원의 130%에서 150%가 초과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미결 수용이 너무나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번 달 기준으로 하게 되면 전체 수용자 중에서 미결 수용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만 명이 넘어섰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부산고등법원에서도 역시 헌법재판소의 의원결정 내 이것을 근거로 삼았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교정시설 1인당 수용면적이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이는 그 자체로 국가의 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수용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봐야 한다. 그래서 고등법원에서 기준 제시한 것이 뭐냐면 1인당 최저 수용면적이 2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한다. 2제곱미터면 0.6평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범죄에 혐의를 받고 있는 미결 수용자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되도록 거실 면적을 제공하려면 0.6평 이상은 돼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수용거실 면적이 인간의 기본적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국가 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이 판례 기억하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것하고 금년이나 내년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판례로서 내가 지적했던 것이 바로 금치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운동 금지시키는 것은 위헌이다 하는 것이 오래전에 나온 헌법재판소 결정예고 그 다음에 최근에 글을 이어가지고 했던 것이 금치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 공동행사청과 정지 제4호처분에서부터 제13호처분 즉 실외운동 정지를 자동적으로 제한하도록 규정했던 것은 위헌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위헌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금치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처우가 제한되는 것은 실외운동 정지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개정된 내용까지 연계시켜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그 다음 10번 문제 보시면 형어집행명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직업훈련에 대해서 역시 교도작업에 있어서 직업훈련 중요하다고 했죠. 그런데 1번 소장은 직업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수용자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시킬 수 있다 해가지고 법령지 153페이지 시행규칙 127조에서 출제가 됐죠. 그러니까 소장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은 직업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용자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시킬 수 있다 하는 거죠. 이것도 내가 항상 4개 지문 중에서 뚜렷하게 틀린 것이 부각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주체를 바꾸는 지문이 정답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니면 필요적 규정을 이무적 규정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4개 지문 중에서 숫자가 들어있다면 그 숫자를 살짝 뒤바꾸는 함정이 많이 출제가 되니까 그러한 지문들에 주목을 하라고 했죠. 10번 문제도 그러한 함정 패턴으로 출제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13번 문제 보시면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엄중관리 대상자 매우 강조를 했었죠. 그래서 엄중관리 대상자 하게 되면 1번 여러분들 머리끌자 따가지고 암기에서 교정관련 법령에서 숫자는 딱 한 가지 한 문장으로 기억하면 된다고 그랬죠. 사적 마파는 관노조다 사적 사형 확정자는 빨간색이죠 적 사적 그 다음에 마파 마양수용자는 파란색 그리고 관심 대상수용자 노란색이죠 관노에서 그 다음에 조직폭력자도 노조에서 모란색이죠. 그래서 사적 마파는 관노조다 해서 1번 지문이 출제가 됐고 시행규칙 195조 2번 지문 엄중관리 대상자 하게 되면 조직폭력 수용자 마양수용자 관심 대상 수용자다. 194조죠. 그 다음에 3번 소장은 마약류 수용자로 지정된 수용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수용자의 소변을 채취해서 마약 반응 검사를 해야 된다. 이것도 강제적인 방법으로 마약 반응 검사를 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 정기적으로 소변을 채취하여 마약 반응 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부분이 틀렸죠. 그리고 소변 반응 검사에 가지고 양성 반응 나왔을 때에는 강제적으로 다음 검사를 할 수 있죠.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하죠. 그리고 엄중관리 대상자 하게 되면 개호의 개념으로 하게 되면 뭐예요. 비상개호가 아니라 특별개호라고 그랬죠. 그래서 특별개호와 관련해서 법령집 194페이지 211페이지부터 보시죠. 엄중관리 대상자 매우 강조했었던 건데 법률 104조에 근거해서 마약류 서범 등이 관리해 가지고 법무부령에 따르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다른 수용자와 달리 관리할 수 있다. 그래서 법무부령이니까 시행규칙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시행규칙 194조 조직폭력 수용자, 마약류 수용자, 관심대상 수용자 그리고 195조 색깔 사적마파는 관노조이다. 그래서 관노조이다가 거기에 규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정답인 213페이지 규칙 206조죠. 마약반응검사 이랑 마약류 수용자에 대해서는 다량 또는 장기간 복용할 경우 환각정세를 일으킬 수 있는 의약품을 투약할 때에는 특히 유의한다. 이왕 소장은 교정시설에 마약류를 반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하여 필요하면 강제에 의하지 않냐는 범위, 거기에 밑줄 그어라고 그랬었죠. 범위에서 수용자의 소변을 채취하여 마약반응검사를 할 수 있다. 즉, 임의적 규정이지 필요적 규정이 아니다. 해서 강제적 검사 금지 이렇게 강조해놨죠. 이게 출제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사망까지 알아두시라고 그랬어요. 소변 검사 결과 양성반응이 나타난 수용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혈청검사, 모발검사, 그 밖의 정밀검사를 의뢰하고 필요적으로 해야죠. 이건 사망은. 그 결과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역시 법조문 가지고 함정 유도하는 것은 필요적 규정이냐, 임의적 규정이냐. 방금 전에도 말했듯이 숫자를 살짝 뒤바꾸는 함정, 그 다음에 주체를 바꾸는 그런 함정, 특히 주의를 하도록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14번 문제이죠. 14번 문제 이것도 내가 교정 제도사와 관련해서 조선시대 때의 제도사까지는 지금까지 지나치게 세부적일 정도로 많이 출제가 됐다. 그래서 현대 이후에 그런 교정 제도사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행영법 제정, 개정 역사와 관련해서 특히 3차 개정, 5차 개정, 7차 개정 내용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최근에 그런 제도 변화 이런 것까지 알아둘 필요가 있다. 했는데 이번 시험에서 최초로 현대적인 교정사가 출제가 됐죠. 앞으로도 행영법 개정 내용을 구분하는 그런 문제는 계속해서 출제가 될 거예요. 그러면 14번에 있어서 1번 감옥 규칙 제정 너무 잘 아시죠. 1894년 감옥 규칙, 감옥 세칙, 징역표와 관련해서 공부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체계적인 행영법이라고 할 수 있는 감옥 규칙이 1894년 감옥 규칙에 제정되었다. 그 다음에 행영법은 형법은 1953년에 제정됐지만 그보다 앞서서 행영법이 먼저 제정시행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1950년이었죠.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 4개 지방교정청이 신설된 것이 1991년이었죠. 지방교정청, 4개의 지방교정청을 하게 되면 서울지방교정청, 대전지방교정청, 대구지방교정청, 광주지방교정청 4개가 1991년에 신설됐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4번 내용은 민영교도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은 IMF 이후에 7차 개정, 김대중 정권에 와가지고 개정됐다고 그랬죠. 1999년에 근거교정 마련해가지고 민영교도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됐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했던 것이 2007년에 종례의 교정국을 교정본부로 확대 개편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교정본부장이 초기에는 검사가 맡았지만 그 이후로 교정 공무원 중에서 이렇게 선임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강조했었어요. 그래서 14번의 2번 지문이고 이걸 근거로 해서 앞으로 다시 한번 행영법이나 형의집행 및 수용자 셔오에 관한 법률의 개정 순서 이것을 좀 구분하는 데까지 준비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15번도 가석방 심사위원회 많이 강조를 했었죠. 1번 가석방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차관이 된다. 그 다음에 중앙위원회는 57인이 아니라 59인이다 했었죠. 아까도 강조했듯이 기후심사위원회만 일선위원회 중에서는 68명이다. 이렇게 대비시켰고 3번 가석방 심사위원회 위원회 명단과 경력사항은 임명 또는 위촉 즉시 공개한다. 법령집 243페이지 법률 120조 1항인데요. 이것도 바로 가석방 심사위원회의 이런 운용과정 이것을 투명화 객관화하기 위해서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했다 하는 거였죠. 그리고 가석방 심사위원회와 관련해서 내년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금년 아니면 내년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가석방 심사위원회의 외부위원회는 다른 위원회랑은 달리 1차에 한해서만 연임할 수 있다는 제한규정을 두고 있죠. 다른 위원회에 있어서는 연임 제한규정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점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4번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가석방 적격 결정을 하였으면 3일 이내가 아니라 5일 이내에 법무부 장관에게 가석방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것도 가석방 적격 결정을 했으면 5일 이내고 또 같이 연계시켰던 것이 뭐였어요. 분류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가석방 적부 심사 대상자로 선정했을 때는 소장이 5일 이내에 가석방 심사위원회나 보호환자 심사위원회에 적부 심사 신청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적부 심사 신청도 5일 이내 그리고 허가 신청도 5일 이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법령지 243페이지예요. 법령지 243페이지 법 122조 1항 그리고 연계시켜서 법령지 246페이지 규칙 250조 2항 이렇게 대비시키라고 그랬죠. 그래서 3일 이낸지 5일 이낸지 7일 이낸지 관련된 사항 앞으로도 계속 구분 잘해야 돼요. 그다음에 160페이지 역시 분류 심사 관련해서 벌써 또 이번 시험에서도 두 문제가 정답으로 출제가 됐죠. 1번 부정기 재심사의 시기는 항상 대상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적용해야 된다고 그랬죠. 가중할 때만 장기형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정기형의 재심사 시기는 단기형을 기준으로 한다. 법령지 131페이지 제66조 내용이죠. 그다음에 소장은 재심사를 할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로부터 다음 달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었죠. 다음 달이지 2월 이내가 아니죠. 3번 무기형과 20년을 초과하는 징역형 금고형의 재심사 시기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형기를 20년으로 본다. 그래서 20년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20년으로 형기를 본다. 20년은 또 무기수형자에 있어서 가석방 허가하려면 경과기간이 20년 이상 폭격이었죠. 그리고 무기수형자와 관련해서는 가석방 기간은 20년이 아니라 10년이다. 소년 무기수형자에 대해서는 경과기간이 5년이다. 그리고 규유와 관련해서는 무기수형자 7년 경과야 규유 허가할 수 있다. 하면서 대비시켰던 숫자죠. 20년. 그 다음에 역시 4번도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두 개 이상의 징역형 집행하는 수형자의 재심사 시기 산정은 그 형기를 합산한다. 그렇기 때문에 틀렸죠. 합산한 경우에도 20년 초과하면 20년을 형기로 본다고 그랬죠. 그 내용이 출제됐고 그 다음에 17번 문제 하게 되면 수형자에게 지급하는 물품에 대한 설명으로써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 이것도 물품 지급과 관련해서 기억 소장은 작업시간을 2시간 이상 연장하는 경우에는 수형자에게 주 부식 또는 대용식 1회분을 간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래서 2시간이 아니라 3시간이죠. 이것도 법령집에서 역시 3시간인데 2시간이나 다른 숫자로 바꿀 수 있다고 해서 해설까지 거기 해서 했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법령집 66페이지 1권 66페이지 보시면 시행규칙 제15조 특식 등 지급 1항 특식은 예산 범위에서 지급한다. 2항 소장은 작업시간을 3시간 하고 가로치고 2시간 X 이렇게 해놨죠. 이 문제가 출제됐죠. 2시간이 아니라 3시간 이상 연장하는 경우에는 수형자에게 주 부식 또는 대용식 1회분을 간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 부식 또는 대용식이지 주 부식 또는 특식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특식하고 대용식 이것을 뒤바꾸는 함정도 주의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 지문들은 맞는 내용이죠. 이것은 17번 기억만 틀렸고요. 그 다음에 19번에 있어서 수용자 처우급상 소장이 개방 처우급 혹은 완화경비 처우급 수용자를 교정시설에 설치된 개방시설에 수용하기 위한 요건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경비 처우급과 관련해서 정답하려는 문제가 이번 시험에서도 역시 세 문제가 출제가 됐죠. 그래서 이것은 법령지 137페이지 보시죠. 137페이지 93조 보시면 소장은 개방 처우급 혹은 완화경비 처우급 수용자 그러니까 다음 각 코에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기에서는 주의할 것이 각 사유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에요.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기 모두에다가 밑줄 그으라고 그랬죠.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정시설에 설치된 개방시설에 수용하여 사회적응에 필요한 교육 취업지원 등 적정한 처우를 할 수 있다. 해가지고 19번에 3번 최근 1년 이내에 징벌이 없는 사람은 요건에 해당되지 않죠. 그 다음에 2항도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2항 보시면 소장은 제1항에 따른 처우의 대상자 중 중간 처우를 받은 날로부터 가석방 또는 현기 종료 예정일까지 기간이 9개월 미만인 수용자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에 설치된 그래서 거기 밑줄 그으라고 그랬어요. 지역사회에 설치된 개방시설에 수용하여 1항에 따른 처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설치된 개방시설에 수용할 때는 요건이 다른 것이 9개월 미만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주의하도록 하세요. 그렇게 해서 20문제를 분석을 했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앞으로 교정학은 비효율적으로 준비 시간을 사용해서는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은 교정학 한 과목 잘 본다고 해서 합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정학 준비 시간을 최소화시켜가지고 그 아낀 시간을 다른 부족한 과목에 투자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문제 푸는 훈련도 최소한 10분 안에 20문제의 답안 체크까지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1번 문제 같은 경우도 어때요? 1번 허쉬의 사회유대이론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해가지고 1번 모든 사람을 잠재적 법 위반자로 가정한다 해가지고 허쉬의 사회유대이론과 같은 통제이론은 성악설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어때요? 2번에서 4번 지문을 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은 문제를 풀 때 그 지문 하나가 왜 맞는지 왜 어떤 부분이 틀리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가려낼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신다면 문제 푸는 속도가 그만큼 빨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내년 시험에서는 교정학 최소 시간 투자해가지고 합격 점수 만점까지 욕심 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95점. 95점 확실히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가면 만점 맞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내년 시험에서는 여러분들이 교정학 전략 과목으로 삼아서 반드시 합격합시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예견되는 것이 2019년부터는 교정직에서는 구급에서도 교정학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한 발 앞서서 선택 과목으로서 교정학 선택했다면 아주 현명한 선택이에요. 그래서 좋은 성과 거두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어요.